많이 놀라셨죠? 죄송해요. 교대할 때 인수인계 내용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. 실수라니요? 보호자가 따님으로 변경됐어요. 보호자분 요청으로 박수란 환자분 퇴원하셨어요. 누가 데려갔어요? 잠시만요. 보호자분께서 직접 안 오시고 위임장 갖고 오신 분들이 모시고 가셨네요. 위험해. 넌 여기 있어. 같이 가. 나 기억나지? 내 딸 납치했었잖아.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진짜. 박수란 어딨어? 사람을 찾고 싶으면 흥신소를 가던가. 아시다시피 우린 찾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전공이거든. 경찰서 가서 얘기할래? 와 이 미친 여편네가. 그래 불러. 어디 한번 불러봐. 불러 불러. 모른다고 박수란인지 뭔지 모르는 일이라고. 아니 니가 모를 리 없어. 박수란 어딨는지 말해. 아 진짜 이 아줌마 징하네 징해. 지난번에 자기 딸 안내려면 죽겠다고 협박하더니 오늘은 박수란을 내놔라. 박수란도 당신 딸이야? 어딨어 박수란. 모른다고?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? 어? 이걸 그냥. 그냥. 머리 아니다. 아 저게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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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